안녕하세요.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 4년 전 초등학교 2학년이던 마이린이 키즈 크리에이터를 꿈꾸게 된 건 교육용으로도 손색없던 마인크래프트 덕분이었는데요. 양띵님과 도티님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보면서 크리에이터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마인크래프트를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인코인이 나와서 마이린에게 연말선물로 해주었거든요. 특히 요즘 푹 빠져있는 닌텐도 스위치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서 마이린이 진짜 좋아요. 짜잔! 엄마 아빠가 마이린에게 마인코인 카드를 사줬어요. 마인코인 카드는 마인크래프트 전용 기프트 카드인데요.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는 거의 모든 기계에서 사용 가능해요. 스마트폰, 윈도우 10, 애플 컴퓨터,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등 거의 모든 기계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단, 윈도우 자바 버전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사용 불가능해요. 혹시 마인코인 카드를 구매하실 때는 자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플랫폼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세요. 마인크래프트 티셔츠도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가요? 정말 네모네모하고 멋지죠? 짜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모자도 선물을 받았어요. 크리퍼 보이시나요? 마인코인 카드를 선물 받았으니까 바로 한번 적립해봐야겠죠? 기다리면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마인코인을 등록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편의점에서 파는 다른 기프트 카드하고 많이 비슷해요. 여기 뒤쪽에 은색 부분 있죠? 여기를 동전으로 긁어주면 코드가 나오는데요. 그 코드를 입력해주면 돼요. 제가 직접 입력해볼게요. 마인크래프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인코인을 등록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주소는 아래 자막을 참고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코드를 넣는 곳이 있는데 이 코드는 아까 마인코인 카드에서 난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초록 버튼, 이 제출을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회원이 아니시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저는 회원가입을 먼저 해뒀기에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다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등록 성공! 이제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마인크래프트는 거의 모든 기계에서 가능하지만 오늘은 제가 즐겨하는 닌텐도 스위치에서 해볼 건데요. 일본에서는 닌텐도 스위치 다운로드 게임 1위가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정말 많죠? 인아, 마인코인 생기니까 좋아? 당연하지. 마인코인으로 이 마인크래프트를 한층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 그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 이 마인코인으로 맵 같은 거 살면 평소에는 내가 그냥 놀았다면 이제 건물 같은 데서 신나게 놀 수 있는 거지. 진짜? 옛날에는 맨날 허우 벌판 쪼다면서 이렇게 곡괭이 좀 하더니 아, 맞아, 맞아. 이제는 도티님이나 양띠님처럼 진짜 그런 맵에서 놀 수 있는 거지. 이제 진짜 도티님과 양띠님 같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이린 마크 방송 하는 건 거야? 시청자분들이 원하면 해야지. 아이고. 엄마 그러면 어떤 맵을 사는 게 좋을까? 구경 좀 시켜줘, 바리나. 엄마 처음 보는데. 아래. 여기 상점이 있잖아. 진짜 다양한 것들이 있어. 크리스마스 악몽 같은 거 있지? 엄청 멋지지? 그럼 어떤 거를 사는 게 좋을까? 재밌어 보이는 걸로 골라보자. 재밌어 보이는 거? 여기에 홀리데이 세일도 하네, 보니까. 아, 맞아. 세일에 지금. 어떤 거 사지? 새로 나온 것도 많이 있고. 맞아. 응. 또 시즌에 맞춘 것도 있네. 맞아. 나우 트렌딩 지금 인기 있는 것들도 있어. 한 번 여기 볼까? 오, 엄마 엄청 멋지지? 패타운. 패타운. 애완동물? 어. 근데 애완동물 완전 무서운데 완전 커. 그래, 무서워? 어. 너무 지압기만 한데? 스키 리조트 어때? 와, 스키 리조트. 스키 타는 건가? 어, 너 스키 타러 가고 싶다며. 오, 이런 것도 제일 싫을 것 같다. 아까 스키 리조트 가격도 좋다, 야. 그러니까, 490인가? 응. 오싹한 피자 가게. 오싹한 피자 가게도 있고, 저기. 우리 할머니의 호러 하우스도 있습니다. 호러, 무서워. 귀신의 집이야. 무서운 것도 많이 있네. 휴가를 보낼 곳. 불사조 퀘스트 좋아하지 않니, 너? 피닉스. 오, 이거 멋지다. 유람선 역할 놀이. 응. 엄마, 해양 생물 어때? 해양 생물? 아, 저거 궁금해? 어. 아,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설명도 돼 있네. 오, 진짜 아쿠아리움인데? 진짜. 우와, 저런 게 실제로 있나봐. 우와. 오, 엄마 이거 사는 게 좋겠다. 너 이거 사라, 엄마도 구경 가고 싶다. 그래? 엄마도 기대돼? 그러면 이거 하나 사자. 이거 산다. 어, 다운로드 하고 있어. 오, 엄마 됐어, 됐어. 그냥 만들기를 눌러주면은 이제 아쿠아리움이 완성되는 거지. 오, 엄마 여기 아쿠아리움이야. 보여? 우와. 우와, 어? 저기 있다, 고래상어. 어, 엄마 안에 보여? 어. 아니, 해파리, 해파리. 어디? 아, 해마 아니야, 해마? 우와, 진짜 화려하다. 삼치, 삼치? 어, 해양 터널. 우와. 해양 터널을 딱 지나가주면은. 어, 더 큐브. 샤크 터널. 샤크 터널 쪽으로 가보자, 엄마. 흘물고기 좋아하는구만, 마이린. 아, 아무래도. 구경하는 사람도 있다. 어, 안녕하세요. 여기 올라가서 한번 보자. 우주, 이거 보여 봐. 응. 홈즈금트라는 거? 우와. 제공업. 뭐야, 황새치인가? 황새치 말이야, 황새치다. 우와. 우와. 버튼을 누르면은 설명이 나오네. 어, 진짜 정교하게 만들었다. 진짜 대단하네. 그럼 우리 이제 뭐에다 하나만 더 살까? 너무 멋진데? 자장미 종류를 눌러주면은. 어. 여기서 다시 상점에 들어가서. 어. 이번에 어떤 거 살까? 번들은 뭐야, 리나? 번들? 번들은 여러 가지 맵을 모아둔 거야. 음. 으음. 오, 엄청 많은데? 모두보기. 대제량도 있고. 엄청 멋진데? 스타워즈 스킨도 있어, 엄마. 스타워즈. 스킨은 뭐야? 스킨은 자신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거야. 어떤 거 사지? 세일하는 거. 여기 세일하는 게 다 있거든. 어? 엄마, 저거 신화번들 알았대, 신화번들. 저거 구경해보자, 들어가 봐봐. 이게 있잖아. 원래 3960마인 코인인데 원래는 못 사거든? 근데 지금 25% 세일해가지고 2,970마인 코인이야. 어머, 이건 사야 해, 사야 해. 그치, 사야 되지. 이집트 시나베시업, 북유럽 시나베시업, 그리스 시나베시업, 중국 시나베시업 이렇게 4개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거지. 신화 스토리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 같아가지고 괜찮은 거 같은데? 그치, 그치. 그러면 엄마 이거 하나 산다. 뭐야, 벌써 샀어? 어, 샀어, 샀어. 헐. 당진제, 당진제. 내가 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새 구매를 확 누르다니. 엄마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한 게 나오는데 어떤 거 하는 게 좋을까? 이집트, 북유럽, 그리스, 중국. 그래도 그리스 신화가 제일 익숙하니까 그걸로 하자. 그리스 신화, 번개. 들어왔다, 들어왔다. 간다. 만들기를 하면은? 오, 여기 어디야? 오, 여기는 지금 배비인데 저쪽으로 오면 멋진 건물들이 있다. 이거는 내가 여기를 수영해서 가야 돼. 진짜? 어. 헐, 무섭다. 오, 안에 안에. 우와, 물고기를 먹어봐. 물고기도 있어. 오, 디테일 짱. 가자. 수영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이 친구 수영 잘해. 아, 그래? 이 친구는 지치지 않아. 지치지 않아? 저 거미다. 도착했다. 이 풀소리 되게 좋다. 여기 신전인가 봐, 신전. 웬만하면 문으로 들어가지. 왜 이렇게 막 벽 사이 좀 다니는 거야. 어, 여기 날아다닐 수 있네? 우와, 엄마 보여? 우와, 진짜 멋있다, 리나. 우와. 맵 짱. 우와, 엄마 보여? 응. 진짜 멋져. 와, 리니가 날아다니는 거 발견 못 했으면 어떡할 뻔 했어. 우와, 진짜 멋지다. 야, 여기 맵 바워, 맵. 오. 그리스 신하에 나오는 그거 같지 않아? 위로, 위로, 위로. 저기 가서 미로 잘 줄여야 되는 거 아니니? 우와, 엄마 너무 멋져. 야, 여기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런닝맨 같은 거 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러니까 막 숨겨두고. 아, 크다, 맵. 진짜. 우와. 와, 예술, 예술, 리나. 진짜 멋지다. 정말 경이롭다, 경이로워. 이거를 만든 사람 도대체 얼마동안 이 곡괭이지를 한 거야? 음. 으음. 와, 아이들 너무 멋져. 와, 진짜 아름다운 그 자체다. 감상만 해도 너무 멋진 것 같아, 리나. 그러니까. 드론 캠으로 찍은 거 같지 않아? 어. 여기서 진짜 멋진 스토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한번 구경해보자. 리나 나중에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진짜 재밌겠다. 나중에 중국 신하하고 북유럽 신하하고 또 그 너무... 모두 구경 가자, 어. 그리고 또 이집트 신하. 다 멋질 것 같아. 엄청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쫙 둘러보니까 어. 왠지 내가 아는 동생 생일이잖아. 어. 그 친구한테 마인크래프트 굿즈 선물해주고 싶다. 아, 그래? 어우, 기특한 생각을 했네. 응. 그럼 리니가 한번 골라놔봐. 응. 와, 마인크래프트 굿즈가 꽤 많이 있네.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이 선물을 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와, 인형들도 너무 귀엽고. 와, 피규어 너무 귀엽다. 좀비, 스켈레톤. 어, 이 가방 가져가면은 왠지 학교에서 인사될 것 같아요. 백돌무양, 석학 가방. 장갑도 멋지고. 오, 티셔츠. 제가 입고 있는 거네요. 오, 아이언검 장식 베트. 이거 너무 멋지다. 와,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줄지 정말 고민되네요.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떤 마인크래프트 굿즈를 선물로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인코인에 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물로 해주시겠어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선물 주는데 참고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리는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